네, 빠독 22번째. 오늘은 열병의 계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왼쪽에 그 책에 나와 있죠. 작가는 로리 할츠 앤더슨이라는 분인데요. 2008년도에 문학동네에서 펴낸 청소년용이지만 굉장히 어른들도 읽을 만한 책이고 계속 얘기하겠지만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여러 가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1700년도의 배경이지만 그 당시에 여권, 인종, 성장, 사랑 이런 것을 이 책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좀 두껍긴 합니다만 우리 빠독같이 했던 김희서 학생도 이 책을 다 읽고 상당히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의 표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상징형입니다. 삶은 전쟁이었고 나는 냉혹한 사령관이 되어야 했다. 고작 14살짜리인 여자인 내가. 주인공이 14살 매티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미국 지도에서 오른쪽에 보이죠. 필라델피아, 그리고 그 밑에 필라델피아가 항구입니다. 미국의 제2의 항구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커피하우스, 쿡커피하우스인데 경영하는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사는 14살 소녀입니다. 매티는 아침만 되면 엄마의 잔소리 어쩔 수 없이 눈뜨고 군인 출신, 군인 출신은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기기울여 듣는 평범한 소녀입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장군, 워싱턴 장군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무용담을 늘 이야기하죠. 그리고 낙천적이기도 합니다. 이 커피하우스 일을 돕고 있는데 엄마는 벌써부터 그럴싸한 혼처를 물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언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매티의 머릿속에는 그러나 사업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매티의 어머니도 남편 없이 혼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 전체가 여권, 또 여성의 역할 이런 부분을 남녀 차별 없이 드러내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매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이제 사랑인데 화가, 필 아저씨 그림방에서 일하는 너세니얼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을 좋아하게 되죠. 엄마한테는 이제 성에 차지 않죠. 그런데 이 매티의 친구이자 이 가게에서 잔심부름하고 있는 폴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 이 평화로운 일상이 띄걱거리죠. 멀리서 온 배들이 머무르는 필라델피아 항구는 여름이면 종종 잔병이 머물다 가는 곳이기에 이번에도 매티 가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의 여름은 달랐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란 벌써 필라델피아를 다 떠났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 그에 따라 도시는 점점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를 덮친 병은 황열병으로 밝혀집니다. 이 황열병은요.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모기에서 오는 감염성 질환이죠. 그래서 구토, 근육통, 무증상, 복부, 통증, 열황달인데 아프리카와 남아아메리카 지역에 유행하는 질병이죠. 아로보바이러스, 모기 침해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환자 일부가 황달로 인해서 피부가 누렇게 변해서 이게 황열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열병이 전염병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이듯이 이때 필라델피아의 인구가 5만 명이었는데 1793년도입니다.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 붕리뷰 이렇게 했죠. 열병처럼 잃는 일을 휩쓸어간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매혹적인 소설 중에 하나이다. 매틴의 집도 역시 엄마는 열병으로 쓰러지고 혼자 이제 엄마는 다시 살아나죠. 이겨내고 열병을.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피난가게 됩니다. 엄마가 이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시골로 피난을. 아 친할아버지인가? 친할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시골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마차를 실은 마차부가 이제 가는 도중에 검문에 걸립니다. 전염병 통제하죠. 그래서 이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 할아버지가 열병에 알아서 고생하다가 이게 내가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와보니까 황폐해진 이 쿡 커피하우스의 강도가 들어서 그때 할아버지가 안타깝게 강도와 싸우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집안에 시체를 두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14살 소녀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죠. 이 열병의 계절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의 해로 기록된 1793년의 여름으로 배경입니다. 독립전쟁 직후 필라델피아 초기 미국 수도로 변화와 발전의 구심점인 동시에 그만큼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청진기도 없었고 체온계도 발명되기 전이었고 위생관념은 럼주 냄새 풍기는 무면허 의사가 치료를 하시고 피를 뽑는 그런 아주 민간요법 중의 하나 그래서 도시 전체가 공동묘지로 변하게 되죠. 그러나 주인공 메티는 결정적 순간마다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우리 데미안의 했어이 데미나안의 이런 글이 있죠. 신이 절망을 보내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듯이 이 평범한 소녀 메티도 이별과 죽음이라는 커다란 상실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리고 나아가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소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열병의 계절은 다큐멘터리적 요소와 소설적 요소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작품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자료를 많이 수집했다고도 합니다. 당시에 필라델피아의 사실적으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 열병의 계절은 메티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한정되어 있던 당시의 상황을 극복해낸 현대적 여성상을 구현합니다. 메티는 커피하우스 위를 도우며 시간을 떼어놓은 게 아니라 미래 사업가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엄마가 매주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너세니어를 좋아하는 그런 자유연애의 배경도 이 안에 들어있죠. 훈달이 이제 다시 복귀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 메티가 그리고 이 메티 어머니도 남편 없이 커피하우스 운영하는 강한 현대적 여성의 모태의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커피하우스에 일라이저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일라이저라는 아주머니 역시 강인한 여성상을 보여준과 동시에 남북전쟁보다 수십 년 전부터 자유와 인권,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일라이저 아줌마는 흑인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자유아프리카연합 실제 그 당시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이 민간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약자를 돕고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일라이저 아줌마가 여기 있으면서 메티를 돕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였던 그들이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그림이 나오는 것은 오늘날 아프리카연합인데 그 당시에 인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드러낸 그런 그리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실존했던 단체고 자기를 탄압하고 착지했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와 간용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필라델피아 대사리는 흑인 노예 모임이죠. 그래서 일라이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숨겨진 영웅의 업적을 기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열병의 계절은 사춘기 소년소녀의 풋사랑부터 여성과 흑인의 인권 문제까지 역사소설이며 성장소설의 틀 안에서 아주 능란한 솜씨로 글을 쓴 청소년 소설입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의 이름이 절망적인 비극적 현실에서 극복해 나가는 건강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격려와도 같은 책입니다. 맨발로 얼음에 서 있는 게임에서 응원을 받은 자는 그렇지 못한 자의 두배로 시간을 견딘다고 합니다. 열병의 계절은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고 있는 든든한 응원군이죠. 매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일에 대한 조바심 따윈이 잊으라고 마음을 다잡아야 해 용감히 그리고 두려워 말고 이렇게 매티가 이야기하죠. 사실 매티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 이 쿠커피하우스인데 이게 광고가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익산에 커피하우스 이름이 쿠커피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줄거리는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읽어보시라고요. 이런 의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청소년들도 또 어머니들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병의 계절이 또 이 책이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는 것도 참 많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을 꼭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늘 열병의 계절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